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간장을 먹으러 오레오 소금 고춧가루 오이 우유 고춧가루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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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물 콩나물 고추 양파 멸치 칼 고추 적당히 설탕 컵 스팸 스팸 홍고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해볼 그중 해산물을 잘라주세요 다 Knit 속도만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가슴살 잘 섞어주세요 얹불을 빼주세요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